쫄쫄쫄 흐르는 물소리가 자연의 소리 너무 좋아요 의심해서 들어보진 못한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데서 한 일주일 지내다 갔으면 좋겠네 이야 물소리 너무 좋다 우리 계곡에 물새를 한번 듣고 갈까요? 와 여기 얼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? 드디어 남코스가 나왔습니다 오 어떡해 어머나 여기 못 건나요 어떡해 여기 얼음이라 건널 수가 없어요 기다려 기다려 계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조심 이거 전통하게 됐으니까 잡어 잡고 건네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끈 끈 잡아 이건 영상 어떻게 촬영하고 진짜 끈 이거 물동 때문에 더 힘들어 여기 빙판이 낙엽 밑에 얼음이라 나 바지 다 망가뒀쪄니 응? 응? 어 후 이거 때문에 아이젠 해긴 또 네 아니 더 불편해요 네 아니 거기 거기 조심해야 돼 그 미끄러워 어 응 응 이야 더 더 밑으로 어 됐어 어? 놀랬으니 돌이까봐 어? 놀랬으니 돌이까봐 왜 아니 문이 아니는데 저기 돌이까봐 머리 머리 비치까봐 얼음 타고 얼음 타고 쥐지 네 어 어